인지의 편의점 인지의 편의점 알았어요 떨떠 떨떠 아 내 사람이다 식구면은 백템에 백템에 이겨 눈 세요 다들 여기 일단 재열이 아니고요 카톡TV 정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서 아눈언니 영재입니다 현서 아눈언니 김태경입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잖아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잖아 제 소개에 한 명 정도만 하는 거예요? 낙하일 수 있어 제가 좀 셀럽이잖아요 제가 이끌어드릴게요 지금 낯가리고 있어요 카메라 너는 이거의 지공이잖아 근데 몰라요 낯을 잘 가야 돼 니 거 보니까 술 먹고 화자 같은 거 입고도 하는데? 무슨 소리예요? 빅킹 같은 거 입고 화자 브라자 무슨 의미야? 브라자 마이 마자 마이 브라자 마이 마자 화자 브라자 브라자 누가 유튜버야? 하하하하 발도부사람들 얘기해줘요 제열 님은 알아 얘랑 비슷하다 잘 먹어 진짜 vớiчесkeeping 제鉄님도 배應該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얼마나 stan 비판 Acho 배 까고 춤추는 거좋았는데 Ma partir 하gili 얘에도 좋아해요? 완전 좋아하지 몇 kg지 재영이? 몇 kg 지 저는 근데 100까지 못 찍었고 90 한, arrière 90 silk 같은 ощущ인으로 현서 여기 신뢰가 많다. 야. 알았으면 끄덕여. 하지마. 봤어? 내 모성분이야? 안 돼. 예설이에요? 예설이래. 예설이 학교 다녀왔으면 뭐부터 한다? 손 씻는다. 힘도 안 들이보는데? 비슷하지도 않은데. 툭 치고도 놓는다니까. 그러네. 아 이렇게 웃겨.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평소에 이러는 건 맞는데. 진짜 랜덤으로 갈래요? 다음 거? 난 놀이터. 난 노래방. 난 한강. 저는 집 가고 싶은데요. 윤재웅 짚어. 아 우리 집 간다고요? 안 돼. 화장실 문 고쳤어? 아니요. 상관없죠. 화장실 문이 안 닫혀가지고. 상관없지 않게. 오줌 소리가 다 들려요. 괜찮아 괜찮아. 싸는 사람이 부르면서 싸게. 그래. 어 윤재웅 집. 룰렛을 돌리긴 해. 룰렛을 다시 만들어. 집. 윤재웅 집. 할머니 성함 뭐지? 사랑하는 방법 강경자 강경자집 1층 아 못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? 진짜 돌릴게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윤재영 집 윤재영 집? 갈게요 아니 근데요 핫도그 원래 이런식으로 아 아 아 아 아 와 같이 살면 너무 재밌겠다 아니야 생일이었어 재작년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사실 저희 집에 올 줄 알고 으 으 으 야 근데 테이크를 냉동거에 넣어놨어? 으 으 으 으 으 으 헤드크림 받으실 분? 나 나 직접 발라줘 아 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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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한다 잠깐 으 암살 시도 으 으 하하님 아 나 좀 세게 으 으 으 으 아 아 으 너무 이상한 짐 같아 으 으 치즈 이거 나 가방에 포켓몬빵인 그 어르신 그 뒤쪽에 으 보물찾기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핫도그 나온다고 준비했거든요, 요즘 유행이라 그래서. 처음 보자. 뭐야? 뭐야? 테루미? 테루미. 테루미. 얘 어떻게 우는데? 테루미. 어? 이거 러리기? 테루미 울음소리 맞추기? 약간 웃성이니까. 네가 유튜버니? 테루미? 테루미. 이 새끼 또 아고몬처럼 말하는 새끼 아니지? 테루미! 존나 정중한 목소리야. 근데 안 나와.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제 이름은 헤르몬입니다. 안 나와, 안 나와. 궁금한데? 제 소개를. 야, 이건 뭔데? 얼려놨어. 우리 게임 이긴 사람 딸기 줄기. 어? 봐. 막히 먹어요. 딸기를 들려고 했는데. 전술의 용자만이 뽑을 수 있다는 딸기입니다. 엑스 딸기버. 엑스 딸기버입니다. 근데 저 이렇게 우리 집에서 놀고 끝이에요? 나 왜 나왔는데? 하고 싶은 게 있어? ASMR 댄스 파티? ASMR 댄스 파티? 그러니까. 스피커는 연결할 수 있어요. 우식이 찌찌짱! 블루투스 연결해. 블루투스 연결해줘. 너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? 그래서 스피커 촬영한 거지. 이거 하고 싶어서. 나 속이 빤히 보인다. 나 어제 왔겠다. 이 새끼. 무식히 찌찌짱? 뭔 찌찌짱? 헤르미. 안녕하세요. 헤르미입니다. 포켓몬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죠. 김혜혜 씨. 18대 손. 영준이 몇 시제 나가야 돼요? 나 꼭 가야 돼. 아 왜? 나 바쁜데. 아 왜? 나 바쁜데. 아 왜? 나 바쁜데. 나 바쁜데. 야 여기 공사상에서 뭐 하나 찍었어. 1위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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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. 지금 문화 팬이 아니잖아. 나 문화 팬이 아니에요. 언니 뭐라 했는데? 언니 뭐라 했는데? 전 그게. 김혜혜 씨. 38대 손. 진짜 잘 있었나. 나 스티커 더 많은데. 루피. 어? 루피 인성대모사. 난 해적왕이 될 거거든.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. 공고보요. 이상해. 상해. 상해. 상해로 갈 거요. 상해 하울빈으로 떠나시오. 하하하하 OFF 이상해 씨 왜 Homie saw Shawn terme와sprèaka? 이상해 씨. ação우 나엄나봐. 렛음ument을 보내는세 advisory지를Girlsden에 꿈이 deb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